홍수맞기 해보도록 할게요 홍수났네 홍수났어 엔터 왜 안되지? 됐어 이거는 한마디로 옛날에 유행했던건데 잘 막아줘요 뭔 애니메이션이 있다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 여기다 막아야지 여기다 막아줘야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이거 아실거에요 여러분 정말 아실거에요 이거 정말 아실꺼야 설마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아실꺼야 이걸 모르겠어 이 게임 한일분 동안 이걸 막아야 돼 벽돌을 짓고 5대2호 유즈맨 맞아요 난 여기서 막을땐인데 이 게임은 거기서 막으세요 근데 나도 앞에다 지워야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하나 지워주고 벽돌을 이분 이분도 이러다 터질거 같은데 여기다 왜냐면 이게 풀방위해야되는게 뭐라고 해야되지? 아 아무튼 뭐라고 설명해야될까 이분 뚫렸죠? 이게 이걸 지워줘야 우일하게 뽀길 수 있어 이게 돈 버는 마법이 이거 떨어지면 돈을 버는거에요 이분 노시나 이분 뭐하시는거야 지금 야아 너 놀고있냐? 야 앞에다 좀 지워 뭐해 아 나 이런 미친 망했네 망했어 아 나 이런 스파 망했어 큰일났네 이런 스파 망할거같애 여기다 벽돌 지어주자 괜찮아 아 이분은 뭐하시는거야 대체 우리가 한명이 부족해 우리가 필요해 지금 한명도 우린 지금 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러다간 게임이 끝날거같애 야 큰일났네 좀 헬프 노랑 헬프 진격하라니 안녕하세요 타오니 안녕하세요 야 헬프 헬프 노랑 헬프 노랑 도와줘 아 이거 터지겠다 둘다 야 이거 터지겠는데 둘다 야 이거 포기하겠다 앞에다 지워 이렇게는 이제 앞에다 지어야 될거같애 같이 붙여놓으면 안되냐고 아 안돼 이게 같이 근데 이거는 뿌개져야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건물이 뿌개져야 돈을 벌어서 유닛을 살 수 있어요 야 얘 죽여 미쳤어 야 이 스플래시 미친 이게 애니라고 생각하세 에스스 마이버일 에스스님 Q O R I D H 안녕하세요 이제 3분보겠네요 오아엘로즈님 가셔보셨습니다 됐어 여기서 아칸이 나오면 좀 대걸레가 있으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가 뚫리기 시작할거 같은데 이제 뭐하체문나봐야 내가 여캔버리고선 세상에 뭐 오 감사합니다 야 X됐다 야야야야 여기여기 헬프 큰일났는데 큰일났어 감사합니다 야 점점 심해집나 스프릿참 좋군 DLWKDGKES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직 매튜성과 즐겨 자기전 부탁드릴게요 는 정담입니다 흠 야 둘다 큰일났는데 아니에요 10시 30분쯤에 끌꺼야 야 이거 큰일났는데 큰일났어 이거 무슨 요즘이냐 홍수맞기라는 요즘입니다 큰일났어 다 끼면 옷 벗겨 아니야 왜 아니에요 이분 왜 그러시는거야 다 끼면 옷 벗겨진다고 부끄러보고 있어 자 이거 커맨더나 지어주고 나오면 보험이 그러게요 농 베륵 하나 지어주고 베륵이 콩나무에요 근데 쓸모가 없어 콩나무를 옷 벗기기 아니에요 왜그래요 옷 벗기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만 이건 옷 벗기기라는 게임이 전혀 아니에요 잡동산이 나의 시민은 언제 나올까 여기 망한거 같은데 여기 망한거 같은데 야 여기 어떡하냐 장작개비가 등장했어 자 잡동산이를 빨리 지어 홍수맞기라는 유즈맵이야 추억의 고대 유즈맵이야 뭐라고 해야되지 고대의 유물 유즈맵이야 나와 난 뮤탈이다 이 새끼들아 큰일났다 스폰지 빨리 공격해 스폰지야 큰일났다 됐어 여기다 지어야지 하 자 최대한 여기를 막아 난 뮤타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최대한 포기해야지 하아 됐어 아니 뮤타를 저기서 공격하라고 해야지 자 1 2 됐어 네 모아일로즈니 던파는 하는거임 나 던파 안한지 좀 오래됐지 코출리나 안녕하세요 확실히 뮤탈이 좋긴 한데 아니야 근데 여기선 다 무적이야 유닛을 만들든 어제 못받았냐 안녕하세요 여기선 다 무적이에요 여기선 다 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닛은 다 무적이야 그냥 농구들이 홍수를 막는거라는 스토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꾸은한 이야기입니다 아 쓰바 아라 이런 내 커맨드 세트가 부러졌어 아라 이런 나와라 뮤타들이여 나의 스펀지 맛을 받아봐라 아라 여기 어떡하냐 뚫렸네 야 여기 큰일났어 마하겠는데 야 여기 어떡하냐 나 나랑사랑 어쩌에 못받았니 안녕하세요 옷 안벗겨져 뭐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상한 생각 하지마세요 아 나 이런 유탈이 놀고있어 스파 문짝을 만들자 야 여기 좀 어떻게 좀 막아봐라 큰일나겠는데 일단 계속 문이나 만들자 맘맘미꼬님 안녕하세요 오른쪽은 잘 막네 진짜 야 여기 봐 개쩌른데 맘맘미꼬님 안녕하세요 야 저기 잘 짓는데 여기 망할걸 잠깐만 얘 뭐야 야하 홍수 왜케 쎄 망했어 이거 느낌이 안좋은데 큰일났다 느낌이 안좋아 이건 너무 느낌이 안좋아 멧돼지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헬프 헬프 부탁드려요 큰일났다 이건 야 이거 큰일났데 이거 막을수는 있을지나 걱정이야 레오님 안녕하세요 레오님 안녕하세요 막아야되는데 자 여기나 계속 막자 뭐 계속 막으면 괜찮을거야 권초도비나 계속 지우면서 난 그냥 공중성의자를 할려나 아 할려나 아 할련다 늦은시간이면 시청자가 수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내가 새벽까지 하면 시청자가 좀 많이 늘텐데 제가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9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나 공중성의자인거 아시죠? 야 이거 뭐야 야 드디어 뭔가 미친 또라이가 나왔다 이거 야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아 나 이런 미친 미친건들 야 일로와봐 망했다 야 막아 막아 대신 휴일은 오래 아시죠? 근데 맞습니다 토요일 이런 날에는 내가 정말 오래에요 여기있는데 파괴 아 왜? 됐어 뮤탈 네 마리야 하하하하 마지막 방송인데 태연이 못맞아 난 마지막 방송이 언젠지 모르는데 미친 저분 버거리 좀 달래 하하하하 자 여기다 내 생각에는 입구에다 막는게 좋을 것 같아 자 뮤탈 네 마리 오 이거를 한 9분이나 뻗겼네 대단해 이거를 여기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폴드를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걸 깰 좀이나 합시다 폴드나 잘하고 있으니까 뭐 만원 보안인가보네 그런데 어차피 뮤탈이 스플을 공격이기 때문에 깜찍니만이 안 돼요 여기다 계속 지워주고 벽돌이나 계속 지워주자 예전에 그게 최강인 것 같아 가자 쓸어버려 야 이거 큰일났다 뮤탈 이리로와 큰일났어 야 큰일났어 잠깐만 뮤탈 죽여죽여 아냐 이런 미친것들 어디서 쳐들어오는거야 어디서 뮤탈을 무시하나 야 큰일났다 이거 저거 어떡하냐 야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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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멧돼지 얘들아 멧돼지 좀 어떻게 좀 해봐 망했어 아냐 이런 미친 멧돼지 같은 일이라고 멧돼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아 막았다 다행이야 막았어 이걸 포털리나 시즌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뮤탈을 가능한 입구에다 두고 멧돼지랑 아니다 벽돌이랑 이런걸 하면 괜찮을것 같애 온다 여기서는 계속 이거나 지워주자 스트로베리님 안녕하세요 스트로베리 벽돌이랑 계속 찍자 그냥 옆에서 어 됐어 뮤탈가 계속있지 벽돌이랑 계속 찍으면서 여기에 방어를 해줘야될 것 같애 이 근처 뮤탈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공격 콜드해 알아서 죽여 저쪽도 뮤탈 만들었네 위쪽은 그냥 시즌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즌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끝까지 해야지 난 시청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거야 투룩색은 투룩색은 정말 사라지네요 이 분 최소 클리어한 사람이야 샤론님 안녕하세요 저 분 솔직히 많이 하신것 같은데 여기 벽돌만 지워주면 좀 방어를 가능하게 할것 같애 이거 올리아전 뭐야 홍수에 휩쓸릴 호랭이? 미쳤어 저 뭐야 이제 호랭이도 오나 내 시청자가 없다보니까 만약에 200명이면 한명 한명씩 하려면 그냥 매니저를 구해야될 것 같애 매니저 일단은 인사매니저 녹화매니저 채찍점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따로 가릴거야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애 미래를 생각하지 뜬금없지 그래 여기도 기막 다했네 이제 게임 끝났네 여기도 죽여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난거 아니에요 저는 뭐 여기서 게임이 계속 제가 밤마다 기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기도 좋죠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회원님 마지막면설 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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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러주고 끝내 알았지 늦게까지 방송하고 마지막 방송은 머름 머나먼 미래야 머나먼 미래란다 얘네 다카카니 최고네 내가 봤을때 이제 프로고등할라 홍수에 휩쓸는 강부 미쳤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고전 매니저는 있죠 우리 로즈님 가출 자르시는 로즈님 있습니다 우리 가출을 자르시는 매니저분이 계시잖아 야 저기 또 온다 홍수 어 미쳤다 저거 아 그래서 이거 무슨 유즈맵이냐고요 홍수바뀌라는 유즈맵이에요 가출의 로즈로 바꾸죠 옷 벗기기라니 이 사람들이 이거를 차례대로 줄 서야될 것 같아 좋아 이렇게 내가 킬을 하는건 맞는지 모르겠네 옷 벗기기 하라고? 이거 옷 벗기기 유즈맵이라고? 아니야 이게 무슨 옷 벗기기 유즈맵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본인 김졸 30초 열어달라며 전화 망하는거 아니야 일단은 내가 완벽하게는 잘 막았어 이렇게 됐어 아버지는 내가 킬만 하면서 긴내게 들어갈게 이제 7분 7분 40초만 벗기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홍수가 안나오는데 아니야 이제 75% 샀다네요 이제 다 그거 나오잖아 홍수에 휩쓸린 고양이라니 이럴수가 아 마컨 했구나 마컨 뭐하니인가? 프로... 트로보함? 그러게 코코아니아 안녕하세요 어 레전드 프로보로 건물질 수 있나? 프로보로 건물짓는거 가능한가요? 아 그럼 가능하구나 홍수나 막자 됐어 여기서는 그냥 뮤탈로 때려주시면 돼요 뮤탈 데미지가 500이고 얘네들은 50이야 마컨으로 길막하면 짜추자추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길막을 했습니다 참 친절하죠? 이미 길막을 하시고 계세요 은 차례대로 줄을 섭시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됐어 이제 5분 30초만 버기면 돼 이제 이제 5분 30초만 버기면 돼 이제 5분 30초만 더 버기자 자 이젠 공중유닌 뭐 있을까 브루들링도 괜찮은가? 접착체라고 그냥 건물 지었기 홍수가 본 때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럼 애들이 미치도록 오겠지? 뭐야 방금 홍수에 있슬린 강아지? 강아지 호랑이가 가장 강아지가 마지막 캐리어 어디? 뭐야 왜 나갔지? 엄크인가? 방종한테 성대모사 해주세요 네 기찬님 안녕하세요 무슨 성대모사 해달라는 거죠? 연어 도무님 무슨 성대모사를 바라는거지? 무슨 성대모사를 바라는거죠? 기찬님 안녕하세요 에잇? 아시지 않습니까? 난 모르는데? 지침이 땡긴 나 몰라요 자 이제 2, 3분 50초 남았네요 2, 3분 50초 남았네요 그거 해달라고? 멜트힐님 안녕하세요 레몬님 하주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거 마무리할때가 됐는데 이거 소리나 들어볼까? 됐어 계속 계속 필만합시다 멜트힐님 멜트힐님은 어떤 피냐고요? 아 설명해드릴게요 피 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인 시인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루탈이 이제 6마리집 크흠 얘도 어딨냐? 일로와 일로오세요 환영의 파티자니어졌구나 됐어 자 앞에서 아 다크템플러도 마크를 했구나 얘네들 자 이제 뮤탈 6마리 뭐야 이제 드론이 나오잖아 뭐지 드론을 홍수에 시달린 잡부라고? 왜 잡부가 쓸려고와 여기서 장난해? 파워트림이라고 맞을래요? 홍수마 우와 마지막 체역이라고 이마크 마디녀들 오네 세상에 아유 여기 앞에서 막자 그냥 가자 얘들아 뭉쳐 뭉쳐야 살아난 너네들은 뮤타럭은 쓰레기여서 뮤렉이여서 짱니님 안녕하세요 얘들 가만있어야 너네들을 공격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뭐야 이거 아 나 이런 앞에가서 때려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순간 애들이 다 죽었네 일단 도와줄까 가보자 도와주러 가자 홍수까지 1분 남았다네요 자 가자 도와주러 아니네 다시 가자 허허허 방까지 왔다가 저기로 다시 가야되라니 대자장님은 특정한 대자로 시작하고 영증으로 끝나는 아프리카 피디님하고 목소리가 기웃듯 같은 성격도 뭐라고? 헐 니가 내 처음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충겨먹을걸? 예 이거 끝나고 내 원래 목소리 좀 들려드릴게요 어땠는지 홍수로부터 무사히 농부들은 소중한 집과 참사되는 마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수고해요 수고하셨어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엔드미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일단 스피